저 분은 제가 봤을 때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선수예요? 저는 오히려 입구에 의무국을 신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목소리 정말 부드럽다 올해도 가는데 아이고 왜 내 얘기하지? 생각할 수 있을까 목소리 좋다 누굴 만난다는 걸 어려운 일이야 남들 같지가 않다 남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면 진짜 진짜 모르겠다 자 이제 시빌리안 허스키는 카메라를 받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시빌리안 허스키는 아 궁금해 카메라를 받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 누구야 이분은 바로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먼저 꾸미난 보이밴드 클릭비의 천재 기타리스트 노민혁씨입니다 천재 기타리스트 노민혁씨입니다 천재 기타리스트 노민혁씨입니다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것 아냐 다시 사랑이란 걸 알 수 있을까 소년간 빛내 순수한 머리가 없나 여자면 진짜 진짜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노래도 가는데 생각할 수 있을까 너무 갈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도 생각할 거야 우린 꼭 갈 거야 이끌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가